안녕하세요. 저는 서평초등학교에 다니는 박규리입니다. 우리 엄마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엄마의 인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마 준비 되셨죠? 네. 러시아 인사법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반갑습니다. очень приятно.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러시아는 어떤 나라예요? 다시 그럼요. 러시아는 어떤 나라예요? 러시아의 정식 이름은 러시아 연방이에요. 연방국가란 여러 작은 나라가 하나로 구성된 국가라는 뜻이죠.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나라이기도 해요. 지구 육지의 명적의 7분의 1을 차지하고 러시아 안에서도 시자가 10시간이나 날 정도로 땅이 아주 커요. 겨울은 춥고 길며 여름은 짧은 대륙성 기후지만 땅이 워낙 넓이한데 아열떼, 툰드라, 사막들처럼 다양한 기후가 있어요. 러시아의 정식 이름은 러시아 연방입니다. 러시아의 정식 이름은 러시아 연방입니다.